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는 인자의 징조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다섯 번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과 13절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게시록 1장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옷을 입고 이제 일곱 금촛대 등경인데요. 일곱 등경들의 정 가운데에 일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곱 교회 또 이제 일곱 시대 지난 그 세월 동안에 7천년의 그 역사 동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로 병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곱 등경들, 일곱 시대에 걸쳐서 있는 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 일곱 등경들의 정 가운데에 일어서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죄로 병든 이 세상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 개시되었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때 이제 임신되시고 35년 동안에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상태로 지내시고 오순절 때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자의 징조인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고 개시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자의 징조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인자가 되셔서 그리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 인자의 징조, 인자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사야석 9장에서도 말하는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디모대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보금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늘로 올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 아래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생의 전체가 바로 인자의 징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이다. 요나의 징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35년의 세월을 30년, 3년, 3일 이렇게 나누어서 30년 후에 물 침례를 받고 3년 후에 피의 침례를 받고 3일 후에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신다. 이것이 다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은 제가 원어선경을 살펴보니까 헬라오 원어선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요한 개시록 전체가 바로 인자의 징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사 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고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딱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인자의 징조가 이게 구속의 계획인데 이 캄캄했던 이 우주의 역사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빛이 뭐냐면 바로 인자의 징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해서 죽으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야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하신지를 증명해 보여준다. 자 그것이 이제 인자의 징조인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시는 딱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이제 직역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알려주시는 징조라라고 헬라어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ABC라고 제가 이제 알파벳을 붙여놨는데요.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나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허락하사 보여주시는 징조 자 그런데 게시록 1장 1절에도 보니까 허락하사 보여주시는 징조라 그러니까 요한 게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 그분의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인자의 징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 요한 게시록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자의 징조 자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게 될 것이고 그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모습도 깨닫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돌아가시고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요한 게시록도 깨달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지금 이 현 기독교단의 상태는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불능 불능 상태 가운데 현 기독교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불능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요나의 징조를 살피지 아니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요나의 징조는 삼낱삼밤 땅속에서 요게 이제 인자의 징조이죠. 왜냐하면 인자가 삼낱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건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내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것들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떠나가셔서 집안에 들어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떠나가셨다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다 자 이 말씀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셨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가셔서 집안에 들어가셨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자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계셨던 35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의 계시가 나타났던 기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계시가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구속의 계획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셨다 자 그럼 떠나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예수 그리스의 계시가 숨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성경 9절 요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6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6장 7절을 다 종합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계시는 동안에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예수 그리스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는데 자 숨으시니까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숨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게 되면 성령 보혜사 보혜사는 노아 자 노아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로자가 올 것인데 위로자가 오게 되면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죠 무지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활 활의 영광인데 이 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셨다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떠나가셔서 집안에 들어가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는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개시록 21장에 가면 11절 23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지극히 귀한 벽옥과 같은데 거기에는 해나 달에 비침이 쓸 데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십자가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에스겔 1장 28절은 무지개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세트 활이잖아요 근데 이 활은 개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흰말 탄자가 멸류관을 쓰고 있고 활을 갖고 있다 근데 이 활이 무지개인데 이 활로 쏘는 것이 화살인데 화살은 자문 7장 23절에서 말하는 대로 화살이 음려 바벨론의 간을 뚫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운데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진리 그것을 우리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개시록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새 예루살렘 건축은 AD 30년부터 AD 3030년까지 3000년 동안 건축한다 라는 약속인데 에스겔 1장 1절에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예언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되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 1절이 십자가 사건의 날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도 에스겔이 되는 것이죠 제2의 에스겔 제3의 제4의 에스겔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 기독교단을 향한 질문인데요 자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보금이다 라고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보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보금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시를 통하여 보금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보금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보금이다 열두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3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3일을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구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제3일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보금을 아는 것이다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가 인터넷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신천지 강사가 말하면서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보금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보금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인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네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이 보금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보금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이것을 알아야 보금을 아는 것이고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저희들 각자를 보금을 위하여 택정을 하시는 이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